속도감, 또 박진감이 넘치는 스포츠 경기, 좋아하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그래서 슈퍼볼이나 F1이 큰 인기를 끄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런 스포츠들이 가지고 있는 박진감과 최신 IT 기술이 결합을 한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드론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주시가 창단한 세계 첫 드론 축구단의 시범 경기 현장, 이혜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부딪혀도 깨지지 않는 탄소 복합 소재 장비를 입고 드론 선수들이 날아오릅니다. 지름 80cm의 골대를 향한 고개비행.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상대팀의 열띤 수비가 이어지고, 들어갈 듯 말 듯 아슬아슬하게 골대를 벗어납니다. 안타까운 탄식도 잠시. 집중력을 발휘해 결국 득점에 성공합니다. 1세트에 3분, 모두 3세트로 이루어진 경기는 좀처럼 눈을 떼기 힘들 만큼 박진감 넘칩니다. 통통 튀는 게 정말 재밌어 보였어요. 골대 안에 드론을 집어넣어서 득점을 한다는 방식도 정말 새로웠던 것 같아요. 전주시가 세계 최초로 창단한 드론 축구단에는 대표 선수 23명이 뛰고 있습니다. 교사와 회사원 등 각양각색 선수들이 드론에 대한 열정 하나로 뭉쳤습니다. 팀 경기인 만큼 팀워크를 위한 훈련도 빼놓지 않습니다. 전주시는 드론 축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 구장과 골대, 공의 규격을 정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2개, 3개, 대한민국 뿐만이 아니라 전세계 축구팀이 만들어져야 리그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대한민국 전역으로 전세계로 보급시키는 역할들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신기술로 탄생한 드론 축구.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는 새로운 스포츠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Kβ sia어ÿ KSO Wha Kiste Kosoex K duas K